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방탄으로 철갑을 들은 상태지 않습니까? 계양을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에 또 출마해가지고 당대표가 되고 민주당 수뇌부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비리 의혹 가운데 결코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거든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것도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이 사안이 또 다시 급속히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후보 시절 그리고 또 경기지사 시절에 굵직굵직한 그런 행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더라도 아주 그 호화 군단에 해당하는 변호사들로 팀을 짜가지고 법정 소송을 담당을 했고 결국은 상소를 해서 대선 후보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 건을 시사전을 굉장히 상시하게 보도를 했고 그 시사전을 담당하신 분이 뭐 어떻게 젊은 분인데 또 중간에 돌아가셨죠. 턱없이 적은 돈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변호사 시장이라는 것이 시장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무법인 여러분 a급 법무법인이 관여할 때는 얼마를 치료해야 되고 변호사가 관여될 때는 얼마를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 가격이 있을 텐데 그 당시 아주 여러분들 사람들이 화제가 됐던 것이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까지 올라가는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에서 조현준 효성그룹 그런 회장이 관련됐던 것이 변호사비가 400억 정도가 들었는데 비슷한 그런 호화 군단이 총출연한 그런 이재명 후보 관련된 그런 변호사비는 3억 정도밖에 들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진짜 제가 볼 때도 저는 이 정보를 시사전에서 당시에 봤는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 이태영 법무법인 lkbn 파트너스 변호사 나성철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 김준엽 법무법인 lkbn 파트너스 변호사 나성철 변호사 이태영 법무법인 증원 변호사 김현장 법률 사무소 법무법인 하우 법무법인 양재 법무법인 한결 수없이 뭡니까 이 정도를 했는데도 3억밖에 돈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후보 시절에 이렇게 해명했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가운데 20억 원을 s사가 3년 후 팔 수 있는 주식으로 대납했다는 의혹 여기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해명한 것은 2021년도 10월 18일 국정감사장에서 변호사 비용은 모두 농협하고 삼성정권 계좌로 다 송금해서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무슨 s사고 저하고 관계가 있어서 내 변호사비를 냈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s사와 관련해서도 여기 보면 비교적 야권의 우호적인 cbs 방송이 보도를 한 걸 보면 cbs 노컨 뉴스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 최근 이재명 지사의 아마 10월 무렵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에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상장기업 s사가 의혹과 연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민상태는 고발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인 가운데 한 명인 이태영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사고금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 권을 상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언급한 상장사가 s사란 거다 이번에 여러분 수사에 들어갔던 쌍방울인가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이화영 킨텍스 대표 최척근이죠 s사에 아마 무슨 뭡니까 사회이사를 했네요 또 최척근인 조계원 씨도 사회이사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관련 변호사들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를 담당했던 변호사인 나승철 변호사 이태영 변호사 그리고 또 이분들하고 동일법무법인 김모 변호사 이모 변호사 임모 변호사가 s사와 관련 계열사의 사회이사를 다 담당하고 감사도 담당했다 이런 것이 비교적 야권의 우호적인 노컷뉴스가 한참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문제가 될 때 보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특별하게 이재명 후보에게 무슨 변호사비를 디스카운트 해 준 것도 아닐 것이고 돈 놓고 돈을 먹는 세계인데 시장 가격을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시장 가격을 치르는데 재벌 총수는 40억을 지불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사건에 대해서 꼭 같은 사건은 물론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3억 원을 지출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의 박수영 그런 국회의원이 아주 신랄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저도 이제 여러 번 사건을 다루었기 때문에 관련 사안들을 상세히 보면서 이거는 누군가 돈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것이 이제 권력이 집권 권력을 잡았으면 다 덮었겠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 다 덮을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수로 그쪽이 실수를 해가지고 권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잡았으니까 사안이 이제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밝혀지는데 지금 관련되신 분들도 입 다물겠습니까 검찰이 소환 조사해가지고 증거들이 밀고 얼마 받아서 이렇게 하면 다 불겠죠 안 불 수가 있습니까 검찰 앞에서 가가지고 안 불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다 밝혀지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의심을 하거든요 누군가 대납을 해 줬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대납을 해 줬나 이야기죠 이렇게 그 액을 누가 대납을 해 줬겠냐 그건 개인이 해 주기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게 S사가 지금 등장하고 S사 실질 오너하고 회장이 다 지금 외부로 출국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S사 관련해서 영장 관련된 것이 수사관을 통해 다 유출이 됐고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바로 조응천 국회의원 조응천 남양주의 국회 지역구를 두고 있죠 조응천 의원이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교적 민주당 내에서는 썬소리를 많이 하는 그런 인물로 손꼽히죠 조응천 의원이 이번에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는 대단히 검사 출신만이 할 수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한 핵심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여러분들 검찰 소환을 반대하는 그런 국회의원 총회를 민주당 측에서 일렸을 때 조응천 국회의원은 참여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당대표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당이 무슨 의원 총회를 당냐 총회를 모아가지고 출석을 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이야기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총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할 거냐 지금까지 당대표 대선 당선인 대선 후보가 수없이 많이 출석한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검찰 소환에 응한 경우가 많았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자기 개인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출석 여부를 결정했는데 뭘 그렇게 말이지 무슨 대단한 거라고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다 나서가지고 이재명 방탄용으로 동원돼야 될 이유가 있겠냐 그런 면에서 보면 조응천 국회의원이 좀 강단이 있는 거죠 나는 그런 거 못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측근인 최측근이죠 이화영 그런 쌍방울의 상임위사를 지냈던 분이 뇌물 의혹의 조응천 국회의원은 쌍방울이 든든한 스폰서 정도 관계였던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조응천 씨가 그럼 이재명 측근인 이화영을 보고 스폰서를 썼겠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가들이 여러분도 한 푼 두 푼을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업무 추진비를 쓰게 했으면 카드를 줘가지고 그러면 이화영이를 보고 여러분들 업무 추진비를 쓰도록 그렇게 봐줬겠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조응천 의원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화영 뒤에 있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스폰서를 써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크게 한꺼번에 많은 돈을 줬다기보다도 품위 유지비 정도를 지원하는 관계로 보인다 수사 경험이 많을 테니까 조응천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와 쌍방울 사이에 약한 거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적할 겁니다 그거를 가장 잘 보도한 것이 문화일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쌍방울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건 출신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의 내물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9월 8일 날 든든한 스폰서 정도 그런 관계했다는 관측을 제시했다 관측입니다 확인된 게 아니고 확인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안 되겠습니까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번 의혹에 대해서 쌍방울의 법인카드로 30개월 동안 한 1억 원 썼다고 그러면 월 한 3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한 건데 그 정도면 크게 한꺼번에 많은 돈을 줬다기보다도 그냥 품위 유지비 정도로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관계로 보여진다 검사 출신으로서 수사 경험이 풍부하니까 그걸 딱 보면 감이 올 거 아닙니까 그동안 수사함에 수많은 패턴을 봤을 테니까 조응천 의원은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만 보고 스폰서했겠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화영 부지사만 보고 쌍방울 그룹이 스폰서를 해줬겠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검찰이 했을 것이고 그래서 다각도로 쌍방울과 경기도 혹은 당시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듣기로는 수원지검에선 지금 인지부서와 공안부까지 다 이 쌍방울 사건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 비리로 공직자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카드를 받아가지고 꽤 오랫동안 썼다 이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 이런 걸 다 매개고리로 해서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준다 뭐 정확한 진단 안 해요 대부분의 시민들도 그렇게 볼 겁니다 변호사 대납 의혹의 중심에 쌍방울 그룹이 있고 이번 사안에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여러분들 걸려들게 된 것은 뭐 쌍방울 그룹이 돈 버는 사람들인데 이화영 평화부지사 보고 법인 카드 쓰게 했겠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정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정리정돈이 되고 조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 사이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있다 이런 그림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mbc 라디오의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조응천 의원은 그러니까 약한 고리로 지금 본 것 아닌가 그렇게 읽혀진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로 지금 시작됐지만 이제 시작 단계인 거죠 그듬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젊은 법무부 장관하고 아주 젊은 검찰총장이 지금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모양새를 보니까 어떤 모양인가 하니까 개별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팀에 자율권을 충분히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모든 그런 방향을 털고 있기 때문에 좀 나이가 있고 세상에 좀 때가 묻은 그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들어왔으면 적당히 뒷거래도 할 수 있고 협상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크게 뭐 CR도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죄짓고 못 사는 겁니다 사람이 좀 착실하게 살아야 되고 지금 뭐 이준석도 그렇게 날뛰고 있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선거부장 여름 다룬 사람들을 폄하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거가 산뜨미처럼 쌓여 있는데 참 요즘에 보면 한국 사회가 참 너무 부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건을 어떻게 덮었겠습니까 변호사비 되나 봐요 권력을 잡았으면 다 깔아뭉개했겠죠 방송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본인도 좋고 우리도 좀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는 방송 다 접었겠죠 방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탄압을 해가지고 이 형규님 나라는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 공정성 문제를 타치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당면할 그런 가혹한 그런 미래라는 것은 저로부터는 청량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나라는 어디로 갑니까 지금은 그래도 참 모든 게 다 좋죠 지금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참 여러분 사람들이 대단하죠 제가 대단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대단하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그렇게 눈앞에 이익만 연연히 하는 건지 참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앞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경험할 건데 어려운 시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 사건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침묵하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세상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가끔 지금 생각해 보면 구한말 때 세계정세가 그야말로 제국주의 시대로 그렇게 흘러갈 때 구한말의 이름들 정치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개화파하고 수급파로 나누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개국하고 근대하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다 놓친 거 아닙니까 그 선택이 지금 100년 넘게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공직선거의 숱한 뭡니까 선거 사기가 발생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대부분 덮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룰 가능성은 저는 아주 낮게 봅니다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매번 공직선거가 선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할 건데 그 나라가 어떻게 지탱이 되겠습니까 며칠 전에 공병호 TV를 보시는 한 분이 글을 남겼더군요 해외에 계시는 교민께서 베네수엘라 인근 지역에 있었는데 베네수엘과 넘어가는 과정을 처절하게 지켜본 적이 있다 그렇게 댓글을 남겼더군요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얼마나 가혹하게 국민들을 다루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가겠죠 지금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그런 게 안 보입니까 저는 눈이 흔하게 보이는데 그런 게 안 보이고 외면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사람들이 참 너무 근시한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시골에서 나가서 크게 기반이 있는 그런 집안 행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생이란 그런 집을 하나하나 백두를 쌓듯이 그렇게 싸우면서 늘 뭡니까 앞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전망하고 A가 여러분들 무너졌을 때 B를 동원해야 되고 B가 무너졌을 때 C를 동원해야 되고 그렇게 항상 뭘 준비하는 그런 식으로 삶을 꾸려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거대한 악의 문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공동체 차원의 지금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에서 이미 일어난 거대한 악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구한 말에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100년 넘게 왔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뭐죠 6.25 전쟁도 있었고 죽을 고생을 했고 지금도 죽을 고생을 위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좀 연결해가지고 생각을 못하냐 우리가 선거를 장악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를 그게 안 보이냐 아이아이거지 시작 도 감사합니다.